너가 이상한 소리가 나는 것 같애 여기 뭐가 있어? 아아 아 잘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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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로 가자 아유 똑똑해 아유 똑똑해 미친놈 하아 한시네요 추천하지 않으신 분들 추천과 즐겨찾기 있지말고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 방송 다 유튜브로 올라갑니다 유튜브에서 개복업 안에 구독 부탁드려요 이야 아 받기 싫어도 가지래 개 쿨하네 와 받기 싫어도 가죠 반갑습니다 제가 다른 미션을 가지고 있네 준비되나요? 준비되나요? 훌륭해 몇 년 동안 형들과 함께 리컨팀을 통해 마지막 팀은 3년 전에 아니요 아직은 다시 리컨팀을 통해 아이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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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사람을 정리하는 미션을 통해 무슨 생각할지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의 연습을 통해 그리고 우리의 기회에 우리의 기억에 우리의 책을 알게 우리의 책을 알게 알아보고 우리의 책을 알게 우리의 책을 알게 그쵸 오케이 예전에 자기네가 보냈던 그 작전에 정찰대가 살아있는지 확인해달라는 거지 지금 지들은 안가면서 말이야 베드포드역에서 걸어가야되겠군요 우와 이거 갖고싶다 우와 저거 그거 아니야? 어 배지네 나 그건줄 알았는데 옛날에 어렸을때 그거 뭐야 고무로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후라이팬에다 구우면은 그림되는거 있잖아 창문에 붙여놓는거 그건줄 알았더니 자 우선 라드엑스는 방사능 저항이 올라가 하나 먹고 그리고 크으으 변하지 않아 싸운다 저기 두더지고기는 좋은 시기 양원이죠 야 야 리젠 장소야 여기? 왜 이래? 덕분에 두더지고기는 많이 먹게 생겼구만 죄송합니다 음 별말씀을 감히 돈을 4개나 더 남겨나? 저거 비행기 떨어져 있는 것 같다 그쵸? 물 근처로 가면은 방사능능도가 너무 높아서 물로 가면 안 돼 흠 흠 흠 흠 흠 흠 아 맞다 레벨업 해야지 흠 흠 흠 흠 흠 아아 대장장이가 대장이가 좀 좋은데 흠 흠 흥 흠 아 흠 흠 가자 가자 멍멍아 조심해 구울 나타날 것 같다 이거 뭐 당했는데? 뭐지? 일반 시민들이 이렇게 당했어? 호호 죄송합니다 그냥 mpc였나봐 아이고 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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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아있네 스카님 살아있네 스카님 살아있네 스카님 아 스카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기타 뭡니까 아 아이고 연걸아 조조조조 то 김룡 안전모? 어떻게 그 핵폭발의 시소는 200년 동안 그대로 보존이 됐네 나무로 만들어져 있는데 어 잠깐만 뭔 소리야 이거 갑자기 적 엄청 많아 파리다 파리 모기? 모기 겁나 커야 와 미쳤네 아 징그러워라 아이씨 목이 개 커 뭘 빨아먹으려고 저렇게 커 어어 모스킷 더 스윗듈 어 저 사람 있다 저기요 저기요 괜찮으세요 어 잠깐만 유턴트의 냄새가 저장 진짜 잘했다 아이고 지니형 지니형 앉아 뒤에서 공격을 해 짜증나게 맞히 누가 뮤턴트인지 갑자기 조용해졌어? 이게 방어한거죠 왜 폭파됐냐 얘네 핵물질? 아 얘네 로봇끼리 싸우고 있었구나 로봇하고 뮤턴트하고 어 근데 거의 다왔는데 나? 아이고 아이고 불쌍해라 쟤 보통이야? 어디서 뮤턴트 소리가 또 나는데? 꽉꽉거리는데 또? 어디서 꽉꽉거려 또? 아 핵물질이 희귀재료에요? 그래요? 어? 조난신호 수신된데 라디오로 들으면 나오려나? 라디오로 들으면 나오려나? 엎드려 엎드려 야 우리 강아지 야이C 이건 시대가 오는 때인데 강아지 학대하고 있어 미친 야야 미친 놈들이야 이거 미친 놈들이야 이거 미친 놈들이야 이거 들어와 안 죽었어? 안 죽었어? 괜찮아 괜찮아 일로일로일로 오히려 멀어지는데 여기 어어 점점 가까워진다 헐 사람 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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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쉣 뭐야 뭐야 이게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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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뭐니? 뭐니? 뭐야 이거? 어? 오우 개커 야 죽겠다 이랬들 어휴 쉣 먹자마자 바로 탄났네 잘 달려주고 잘라버려 저거 난 지금 쟤넬 잡아야 쟤넬 찾아야 돼 이쪽으로 가도 낮아지고 이쪽으로 가도 낮아지고 이쪽이야? 뭐야? 진짜 확 낮아지네 너 인마 대전어 야 잠깐만 야 죽을 수도 있을 것 같애 죽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가끔 해 아 아 어 방어가 안 돼 얘는 방어가 안 돼 아이씨 스티맥 다 먹었네 그런지는 어디야? 어 어 여깄다 어 어 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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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여기 한명 살아있다